안녕하세요 슬기의 브이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제 브이로그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일상도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생일 컨텐츠다 보니까 내일 동생님과 함께 생일 밥을 해먹을 예정이에요 그 전에 저희 집 공개는 또 뒤에 쇼파만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집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자는 공간 침실인데요 제 침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숲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침구를 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멤버들이 좀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제 취향이 뭐냐면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아주 숲속으로 뛰어들어서 자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 이거 주연언니가 준 램프가 여기 있고 이런 거 룸스프레이로 자기 전에 한 번씩 뿌려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귀여운 이런 작은 카펫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빈티지 가게에서 산 탑자예요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빈티지 가게 가구 파는데 요즘에 다니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잠옷 여기는 자는 공간이고요 제가 그 전 방이 좁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 왔을 때 제일 신경 쓴 게 침대예요 큰 침대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퀸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온 느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수도 있고요 여러분 행복해요 이거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큰 침대를 쓰면 쓸수록 그리고 다음 공간을 또 보여드릴 차례인데 어딜 공개해야 되지? 기다려봐요 이곳은 거실인데 이런 블랙 러그랑 이 귀여운 화병 제가 맞춘 레고예요 분위기 있게 좀 이거라도 켜볼까? 안 켜줘 부들부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켜둬야죠 어머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분위기 있게 하려고 했는데 막 있네 맨날 누워있는 제 쇼파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오늘의 룩 체킹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전신 거울을 여기다가 두었고요 파자마 스타일 보자마자 우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 이 레고 이 꽃과도 되게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서는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본격 언박싱 이거는 어뮤즈에서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쓰르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션 3개가 있네요 비건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애용하는 아이템이에요 토너 크림 에센스 자극이 덜해가지고 특히 저는 이 제품들을 얘는 지금 한 다섯 통째 쓰고 있어요 이거는 비건 립밤 이건 패키지가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립을 하나 몇 개야 여덟 개나 보내주셨어요 입은 하난데 여덟 가지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낙화 홍수동 이거 되게 특이하다 무슨 색? 무슨 색을 발라야 되나? 일단은 복숭아 슈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렇게 생겼다 이게 벨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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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있나? 아 좀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립을 한번 지우고 올게요 또 촬영한다고 내가 살짝 틴트를 발라서 복숭아 슈 색깔 두둥 이런 느낌이구나 귀여운데? 예쁜데? 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워서 안 보이죠? 아 이렇게 써야겠네 짜잔 이렇게 입고 장을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장을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소불고기 그리고 미역국 빠질 수 없죠 팬케이크로 케이크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케이크도 마침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케이크도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가자 이제 고! 배보다 배꼽이 큰 핏물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 양파와 당근 이런 애들을 손질해주면 돼요 양파 양파 이거 상한 거 아니지? 어? 곰팡이 쓰러는데? 아니 나 그럼 양파 없는데? 양상추를 다 피해주고 그랬잖아 나 의욕이 없었어 양파 없다니 아니야 괜찮아 오 이렇게 한 겹 한 겹씩 되어 있네 원래 이런 거 핏물을 그렇게 빼는 게 맞아? 어 아니 나는 분명히 혼자 하면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자라거든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면 몸이 방아지라는데 딱지 언니 당근 좋아해? 안 좋아해 당근 냄새 별로 안 좋아 나도 당근 싫어해 이거 누가 먹어? 내가 봤을 때 밥이 제일 맛있을 거 같아 와우 솔직히 얘가 다 하는 거거든 그냥 맛있어 선생님 저 이거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미역국을 만들 차례인데요 너가 당근을 왜 만들어? 절대 안 먹어 난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 먹고 토했어 나 어렸을 때 먹고 토했어 니 여기 또 다 불려준 거 같으니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제 멋진 모습만 보여줄게 소고기 너무 많은가? 너무 좋아 그치 우리 어른이잖아 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어른의 특권은 미역보다 그 소고기가 더 많은데 더 많지 좀 냄비가 작은 거 같지? 잠깐만 설거지가 하나 늘었네 네 소 불고기 전골인거지? 아 전골이야 전골 아니 또 오해할 뻔했구나 어우 물이 엄청 부족해 보인다 지금 얘가 안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네 슬기야 생일 축하하고 슬기야 생일 축하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만찬을 준비했어 많이 먹고 힘내자 흥 먹어보자 음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훌륭해 음 맛있는데? 아싸 성공이다 고기 가고 싶었나봐 자 다음은 오 오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언니 그거 봤어? 깻잎 논쟁? 음, 어. 난 별 상관 안 할 거 같은데? 나는 그 왜? 그냥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요상한 눈빛만 안 보내면 되는 거 같아. 요상한 눈빛은 거야. 아, 나 너 챙겨줬다? 약간 이런 거. 그냥 뭐 배려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핫케이크로 핏핀크림을 먼저 만들까? 아, 이것도 떨리는데 생크림 말고는 핏핀크림 상관없지. 생크림을 했었어야 됐나? 상관없어? 둘이 그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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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죽어라 저으면은 되겠지? 거의 약간 불 피우는 느낌. 오늘 안에 못 할 거 같지 않아? 기도를 하네? 자, 이제 이거는 좀 괜찮을 거 같아. 제발 타지만 말아라.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인강사님? 보여주세요. 얘도 색깔은 좀 괜찮은 거 같아. 이렇게요? 네네네네네. 다른 거 자꾸 드시면 어떡해? 은근 핫케이크 어렵다니까? 안 돼! 자꾸 찌그러져. 아, 나 이제 벌써 지쳤어. 케이크는 사먹는 걸로. 그냥 빵 한 입 먹고 딸기 한 입 먹고 크림 한 입씩 먹을래? 이것도 좋다. 생크림을 했어야 돼. 진짜 우리 바보다. 네가 바보지. 내가 바보지. 진짜.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말할 수가 있어? 아, 생크림을 했어야 돼. 얘는 피칭 크림은 이렇게 녹아 없어지지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 자, 이제 데코. 중요한 데코 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딸기. 이렇게. 문제는 야, 녹기 전에. 녹기 전에 뭐야, 언니? 녹기 전에. 먹어야 돼. 얘가 고정이 안 되거든? 됐다. 잠깐만. 이쪽 바라보고 갈까? 안 꽂아줘. 자꾸 사람 움직여. 왜 살아 움직여. 얘 다 썼다. 어떡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처참하다. 설라리아 본 집에 조착을 했는데 저 오자마자 마사지를 받기 위해 안마의자에 누워있습니다. 좋아. 안마의자에 누워서 맞는 나의 설날. 잔친날이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고양이를 소개할게요. 이름은 룰루예요. 룰루야. 어이구.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왜 이렇게 궁금해. 어? 야. 아유. 안녕. 안녕. 어이구. 억울해. 어이구 억울해. 어이구 억울해. 랄라. 뭐해? 랄라 뭐해? 졸려? 랄라예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 그러고 자고 있어. 목 안 아파? 오? 졸려? 바닥이 따뜻해? 알잖아. 집에 오면은 한 번쯤은 구경하고 싶은 옛날 앨범 짜잔. 옛날에는 디지털 사진이 아니니까 다 요런게 있어요. 저구요. 제가 이때 이렇게 머리숱도 없고 그래서 다들 제가 남자 애기가 아니냐 그래서 엄마가 되게 속상해서 자꾸 이렇게 머리가 없는데도 머리띠를 씌워주고 이거 정말 기억 많이 나는 고릴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귀여운 디테일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가 어린 시절 찍었던 프로필 사진인데요. 이건 정말 회사 들어가기도 전 이 패션이 당시 그 당시 최고였다. 일단 풀하우스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짧은 조끼를 꼭 매칭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뭔가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니? 저녁밥 완성! 짜자잔! 어머! 짜자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첫 끼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자주 해 먹어요. 집에 뭐 먹을 거 항상 좀 힘들다 싶으면 밀키트를 좀 사놓는 편이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재료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집밥을 해 먹는데 너무 맛있겠잖아? 밥이 너무 잘 됐어. 김치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집에서 가져온 김장김치여서 더 맛있다구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생선! 음! 맛있어! 내가 만든 콩나물 부침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혼자 살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 먹으니까 좀 허둥지둥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요리가 많이 늘었더라구요. 맛있어.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짜잔! 2월 10일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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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다 부자되고 행복길만 걷자. 근데 진짜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 하루 일과 이것저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다른 곳으로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 자. 제가 생크림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하루 사이에 좀 많이 늘었다. 완성.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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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 진짜 희망편이다. 아 진짜 희망편이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아시나요? 유화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딸기를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못생긴 케이크가 완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 딸기와 생크림과 초코의 조합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감성샷. 아주 귀여워. 귀엽다고. 이렇게 딸기 생크림 핫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슬기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어어어어 스으크야 생일 축하해 Growing Ernest Gre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